두 선수가 이제 복식해서 1승 5패로 사실 좀 이 두 조합이 많은 승률을 승수를 쌓지는 못했는데요. 아 좋습니다. 득점에 성공하는 서한솔. 현재까지의 이제 뭐 승률만 놓고 보면은 이 세트는 단연 좀 NH노역카드 그린포스 쪽으로 약간 기울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세트를. 역회전까지 들어가야 되는 공인데요. 자 코너에서 네 좋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시작 서한솔. 5대3이 됐습니다. 최근까지 분위기나 뭐 성적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김민아 김보험이 조가 훨씬 강해 보이지만. 네. 결과는 전혀 지금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고. 그렇습니다.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. 네. 지금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서한솔 김민이 형 조예요. 그렇죠. 같은 방식으로 계속 연습한다고 당구가 계속 느는 건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.